매일 Y10라디오의 핵심 목소리를 저희가 픽 골라서 퀵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정체된 듯 보였던 대선판 시시각각 판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가져온 구도 변화의 가능성도 점차지고 있는데요. 친박, 아니 진박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어제 Y10라디오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변화의 가능성도 조금 엿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4년 9개월 1737일 만에 사면 복본되셨잖아요. 저희 우리공화당은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질병보다는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다. 긴급하게 사면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형집행 정지 혹은 이재명 쪽에서 사면을 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한 달 전부터. 사면이 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를. 이재명이 할 거다.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젊은 사람 말로 뭐 대폿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8월 15일 사면 조건이 됐는데 그때 했어야 된다.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군수운동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야권 분열을 위해서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소위 폐륜적 얘기잖아요. 지금 뭐 아파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정치적으로 이용한 당한 놈들이 바보지. 뭐 당연히 대선이 있으면은 뭐 정치적인 이용이 있든 없든 그렇게 읽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거를 국민의힘의 탄핵 주도한 사람들이. 아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그것은 폐륜적 발언에 가깝다 이래 보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인으로 알려지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사면에 대한 국민적 동의나 여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말 속에는 국민의힘의 패착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가운데 다소 정치공학적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팽팽한 1, 2위 대선 후보의 구도를 흔든다라는 인식을 건네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흔드는 건 1, 2위의 순서만이 아니라 그 바깥 순위의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의도도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선수 잘 못 뽑았다 저는. 잘 못 뽑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암만 얘기해도 자꾸 케마 켤수록 뭐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런데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던 윤석열이 조국 장관 갖다 댈 때 추미하고 싸울 때 공정과 상식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나와서도 그랬는데 부인이 턱턱 잡힌 거야. 거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당에서 이재명 될라 하면 윤석열이 안 될라게 하려면 윤석열이 찍어야 된다. 윤석열 안 될라게 하면 이재명이 찍어야 된다.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는 벌써 다양화가 돼 있는데 양당이 후보 딱 뽑아놓고 이 둘 후보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심상정 대표나 내나 비슷한 생각이라.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세 군데서 했어요. 하나는 민노총, 하나는 세월호 유가족분들,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 그게 다양성이에요. 목소리가 다 달라. 강도도 다르고. 그런 식으로 국민의 의사는 다양하다. 그런데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자유를 모른다. 이건 개똥 같은 소리잖아, 솔직한 말로. 무슨 그런 말을 국민들의 대부분은 나는 가난하다 보는 거예요. 나는 잘 배운 사람보다 못 배웠다 보는 거잖아요. 그걸 둘이 뭉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이제 끝났다 이래 보는 거예요.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강 구도를 비판하고 네거티브 선거의 반사 이익을 의식하고는 있지만 사실 보수 야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과 성투의 수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원진, 우리 공화당 후보 측에서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양당의 후보 교체를 이야기하면서도 대선 이후에 정치 변동까지 언급했습니다. 비록 이 구도에서 소외된 정당의 후보의 발언입니다만, 현 대선 정국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국민의 시선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도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그거는 김종인 영감이 말한 대로 뭐라 그러더라? 민주 대통합 이거 아니야. 김종인 영감이 갑자기 민주 대통합하고 정권 교체하면 전주권 교체하면 정계 개편한다는 거야. 내각제. 그래서 내가 놀랐어. 김종인 영감이 그러면 선대위원장 올 때 윤석열하고 그런 미략이 있었나? 뭘 주고받았나?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대위원장 맡자면 이틀 만에 YTN하고 인터뷰하면서 YTN이 아니고 연합하고 인터뷰하면 그런 거야. 아니, 정권 교체는 실수 안 하면 된다. 그러면 정권 교체하면 정계 개편. 정계 개편이 뭐예요? 이혼집정부제 개헌이지.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든대. 우리는 보통 얘기하면 국민통합정부 만든다는데 민주통합정부 만든다는 것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야박했다. 그럼 도대체 김종인 영감하고 윤석열 후보가 뭘 주고받았느냐. 정치 호래해 본 사람은요. 벌써 그까지 가요. 야, 이거 봐라. 이것들이 웃기네. 그러면 제가 그 얘기... 네,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치인보다, 정치 제도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국민이 지키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픽보이스, 퀵보이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